어? 이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미안해 나 보고싶어도 조금만 참아요 준밍순 이래서 준며 두는거 아니야? 내일 데이트니까 빨리 자야지 오래 기다렸어요? 당신만 기다렸잖아 조금만 조금만 더 가까이 와요 어서 짜잔 당신의 생각하는 나의 마음처럼 속이 꽉 찼잖아 나랑 많이 닮았죠 뭐야? 튕기는거야? 더 가지고싶게 이거 뭐야 안녕 귀여운 꼬마아가씨 주니가 꿈속에 찾아갔는데 또 보고싶어서 전화했어요 아침은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해봤어요 모닝샐러드 어때? 취향대로 골라먹을 수 있게 준비했어요 원 주니 살꺼처럼 부드럽게 투 바삭바삭 풍미있게 쓰리 내 사랑만큼 더 가득히 당신의 선택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? 다 좋다고? 그 마음 변치 않기로 약속 부담 없이 다가온 노부담 로스트치킨 까꿍 지금 일어났어요? 지금이 몇시인데 짝짝짝짝짝 나랑 같이 로미어 들어 볼까? 나 아직 남아있어 쿠키영상 짠 영상 끝나는게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알겠어요 내가 이행시 해줄테니까 아쉬워하지마요 최고로 부담없는 샌드위치 준비해봤어요 놓치지마요 소프